오늘은 매 안 아프게 맞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번째 방법 내리기 매를 이렇게 맞는 순간 맞는 부위를 내리는 겁니다 포수가 야구공을 받듯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렇게 내려 주는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올리기 말 그대로 이번엔 올려 주는 겁니다 가동 범위를 순간적으로 줄여 줌으로써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쫀척을 하면서 올려 주셔야 합니다 매가 내려오는 순간 하면서 내려오는 순간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있다가 매가 맞는 순간 다음 세번째 기술은 기합 맞기 직전에 기합을 주므로써 사람이 움찔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야! 그럼 때리는 사람도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번째 반격 맞는 순간에 기합을 넣으면서 쫀척을 하면서 올리기로 반격을 가하는 스킬입니다 야!